안녕하세요. 먹튀 검증 전문가 베가스입니다. 이번에 먹튀 검증이 완료된 오즈킨의 검증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즈킨은 2024년 2월 2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다른 도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브 IP는 104, 22, 8, 104로 확인이 되며 초과적으로 발견된 도메인은 4개입니다. 도메인 생성 날짜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먹튀 사건이 두 건 발견되었는데 두 건 모두 추가 롤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유는 베팅이 수상하다는 점이었고 추가 롤링을 요구하는 것은 사이트마다 각자 이유가 다르겠지만 악의적으로 회원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먹튀 사이트도 있기에 오즈킨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사이트는 먹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저장해 두셔야 먹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충전 이벤트 및 신규 이벤트는 먹튀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 정권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튀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